자 이번 영상은 나온 네버라이즈 간만에 인게임입니다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정리가 안되네요 이번에 추가된 던점들이 많잖아요 인스던전, 폐쇄임무, 광해공방 어려움, 그리고 이벤트 던전들까지 공략 만들려고 어제오늘 미친듯이 도전을 해봤는데 야 이게 각이 안나오네요 분명히 새로 추가된 던전들은 광해공방을 못 깨는 분들, 어려운 분들에게 클리어할 수 있게 해주는 70제, 75제 아티를 주는 사다리 역할이라고 했었는데 아니 이거 사다리 맞나요? 이거 필요 투력이 그냥 미쳤습니다 5단계 권장 투력이 40만이고 7단계 55만, 9단계가 64만, 마지막이 69만이거든요 흰 투력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60만은 필요한다는 얘기인데 저같은 경우 다들 아시겠지만 소과금으로 월정액 정도 구매하면서 하고 있는데 배틀클래스는 30정도 전투력 올리려고 별짓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새로 추가된 무기구도 그냥 마정석으로 다 뚫었고 야 이래도 안됩니다 광해공방 어령 같은 경우도 이게 50만에서 65만 정도 예상했는데 권장 투력이 70만이거든요 예상보다 5만에서 10만 정도 높게 나왔는데 사실 뭐 여기는 그렇다고 쳐도 특히나 이 폐쇄인무쪼 스토너, 데스스토커 와 진짜 어렵습니다 스토너 같은 경우에 기존에 쓰던 알리시아, 서지우, 유수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견제하는 반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딜러로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덱은 풍속성 위주로 이번에 나온 미레이도 활용해서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1돌파로는 조금 빡세긴 합니다 또 굉장히 단단하기도 하고요 데스스토커는 그나마 차인을 고돌파 하신 분들은 조금 쉽게 클리어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새로 유입된 분들이라든지 소각은 분들은 클리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우선 폐쇄인무쪼 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일단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시고 아 이걸 공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 인스턴전인데 카라갈가는 우리가 조금 그래도 아는 보스니까 그나마 클리어가 되긴 하거든요 저도 8단까지 클리어 했는데 와 이 9단부터는 근데 피로 투력이 엄청납니다 덱은 이걸로 해서 클리어한 것 같은데 오히려 성진우가 이제는 편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권장 투력이 64만이라서 힌트가 되려면 최소 55만이 되어야 되거든요 와 좀 많이 부담되긴 하죠 사실 빨 투력이면 이제 도전도 조금 힘들어 보이고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아이베르크 이 거미도 진짜 어려운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패턴이 진짜 빠르고 기믹을 깨야 되는데 그게 또 잘 깨지지도 않고요 덱은 또 이런 느낌으로 구성을 해야 돼서 역시나 피로 투력이 50만 60만 넘어가야 되고 여기서는 또 마도서가 별로거든요 그래서 뭐 화조령이라든지 킬더울프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일단 인스 던전도 덱은 참고하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나중에 낮은 단계라도 클리어 공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인게임까지 해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어려운 던전들 기존의 알리시아라든지 성진우가 끼고 있는 무기 아티팩트를 옮겨가지고 교체해서 전투력도 올리고 최종 세팅을 하면 깰 수 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 교체할 수 있게 이게 아... 이 아티팩트 해제 비용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그냥 이거 삭제해주면 안 되나 프리셋 놔두고 교환할 수 있게 아 이렇게라도 해주면 그래도 사람들이 도전을 더 많이 할텐데 사실 지금 클리어가 힘들다고 해도 최소 새로 나온 던전 5단계는 클리어를 해야 되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5단계부터 이렇게 전설을 주기 때문에 전설이 75제고 영웅은 이제 70제잖아요 이거 영웅 낄 바에는 차라리 광위 세트 영웅이나 전설 끼는 게 더 좋아가지고 아 이게 4단계는 진짜 애매하고 결국 5단계인데 일단 5단계 권장투력이 41만 정도면 힌트 되려면 35만 정도는 필요하죠 하지 않습니다 무가금 분들은 더더욱 예전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켈베루스가 진짜 어려운 시절에 뉴비분들이 거의 다 접었잖아요 하던 분들도 이제 폐쇄 인스가 사실 이게 숙제잖아요 매일 해야 되니까 이 숙제 피로도가 너무 커서 저 분들도 많고 최근에 신규 던전 나오기 전에는 다들 세져서 오토도 되니까 피로도가 없었는데 와 근데 이 새로운 던전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엄청 스트레스긴 합니다 물론 배수가 나와가지고 한두판 하면 되긴 하지만 아 글쎄요 사실 새로운 던전이 나오면 어려운 게 당연하긴 하거든요 난이도 같은 경우 하다보면 적응되고 패턴 외우고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쳐도 위에 보시면 피로툴이요 이거는 진짜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사다리 역할 맞나요 진짜? 각각 10만씩은 다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보스 애들 체력이랑 방어력도 말이 안 돼서 와 이 부분도 조금 하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징징대는 것 같은 영상 만드는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 아 좀 빡세긴 하죠 업데이트도 3주라서 너무 긴데 아 그 전에 좀 빠르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소 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ьте